거짓말 하지마 진짜는 안녕 머리를 잘랐어요 다시 대표님이 스케줄을 라방을 잡아주셔가지고 다리걸리고 있었는데 지금 대표님 차타고 이동중입니다 오빠들 지금 성종이랑 저랑 머리 잘랐어요 오늘은 뭐 여리여리 이게 한 박자 느리구나 이게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규입니다 뭐야 댓글이 안보여 머리 묻지도 멋있다잖아 머리 묻지도 않은 친구는 제 친척동생이에요 친척동생 어디가요 지금 저희는 이번 활동에 마지막 팬사인으로 이동중입니다 진짜 잘랐네 이게 1차고 2차는 더 짧게 자를 예정입니다 서울 콘서트 끝나고 짧게 밀어버릴겁니다 더워 더워 그리고 이따가 성종이 기대해주세요 머리가 완전 바뀌었어요 지금 깜짝 놀랄겁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스케줄을 잡아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인스타 라방을 잡아주셔가지고 정말 형광스럽게도 스케줄을 잡아줄 수 없었던게 아니 팬사인회를 가야되는데 중간에 어떻게 다른 스케줄을 잡아요 저는 좀 더 그래도 뭐 유튜브 좀 괜찮은 채널에 나갈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차 안에서 인스타 라방 켜라 해서 켰습니다 니가 주말에 하고싶다며 제가 언제 주말에 하고싶다며 다음주에 음악방송이 없어서 니가 그 시간에 하고싶다며 다음주에 음악방송 근데 음악방송 없는데 팬사인회가 있으니까 길게 할 수 없잖아 왜 이리 살빠졌어 근데 여라 아니요 저는 지금 살이 많이 쪘습니다 지금 한 4kg 정도 쪄가지고 폭식을 했습니다 이따 또 저녁에 라면을 먹을 예정입니다 대표님 일 잘하시네요 솔직히 제가 진짜 일을 잘하는게 인스타랩 제가 거의 협박하듯이 켜라고 해가지고 켠거거든요 내가 응 알았어 그러니까 대답만 막내처럼 잘하지 말고 진짜 켜라 이렇게 켰습니다 정작 나는 안하는데 안 쪘어 더 먹어 라면 왜 이렇게 좋아해 라면 한 6개월간 안 먹고 있다가 갑자기 한 번 먹으니까 입이 터졌습니다 너무 맛있죠 진짜 많이 먹었다 응 어? 뭐야 벌써 이제 팬사 들어가야 된다고? 아니요 아니요 도착을 했다네 아니요 아직 멀었어 뭘 멀어 아직 멀었어 요리 오늘 진짜 이쁘다 맞아 아까 아침에는 덮은 머리를 했는데 영통 팬사를 하다보니까 얼굴이 좀 많이 답답해 보여가지고 다시 좀 열었습니다 커텐을 쫙 스피크 잉글리시? 아이고 어쩌지? 영어 잘해서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가 안되면 응 응 응 응 응 좀 이따 또 켜줘 우리랑 라방하기 싫어? 아이 누가 싫대요 지금 멀미나서 그렇지 어휴 어휴 멀미나 어휴 멀미나 원래 차에서 핸드폰도 잘 안봐요 멀미나가지고 어지러워 어휴 머리 지금 이뻐 고마워요 스몰스쿨 아휴 심플 S I M P L E 내가 아는데 또 그때 I라고 한거는 L이 없으니까 찝어주려고 한거지 또 웃기려고 웃기려고 확실히 예능을 잘하지 아휴 잘해볼까 아휴 어디세요 내가 와서 납치할게 지금 팬사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데려가 보세요 저디 언제 필리핀 갈거야?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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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필리핀 갈 계획 있나요? 있죠 어? 있답니다 언제죠? 계획중입니다 아 계획중이랍니다 여러분 필리핀 계획중이라니까 그때가서 꼭 봐요 어? 우리 아빠가 이제 성열이 골프 선수인 줄 알아? 아 저 골프 안친 지 한 4개월 넘었습니다 이제 안쳐요 이제 잠은 잘 잤어요 둘 다 성규 형은 잠을 못 잤어요 지금 집에 친척 조카들이 와 있는데 아침 8시부터 조카 조카지 조카 조카들이 와 있는데 아침 8시부터 막 삼촌 삼촌 하면서 깨워가지고 잠을 못 잤답니다 아니야 삼촌 삼촌 깨우진 않았어요 그럼 뭐라 깨웠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제가 댄거에요 네 그렇답니다 컨디션 괜찮아요? 너무 좋은데 컨디션 혹시 스무살? 아니죠 서른세살이죠 아니 만 서른날라죠 오빠 안녕 아빠가 성열군 잘생겼대요 아버지도 골프 치시는구나 손마리가 진짜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인정 아하 인도네시아 와주세요 인도네시아 오 가고싶다 안 간지 너무 오래됐는데 인도네시아는 진짜 곧 봅시다 아 곧 보재요 와 인도네시아 나시고랭 맛있었는데 후아 후아랑 하 때문에 잠 못 잔거구나 아 맞지 맞아 맞아 하이 성열 웰컴 투 상하이 와 상하이도 가고 싶지 오뚜기 청정원 농심 너무 웃기더라 아 그거 그쵸 근데 삐삐삐 철이 나던데 상표 말해가지고 광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뚜기 청정원 농심 네 왕자 좋아하는 와인이 있사옵니까 저는 와인이면 다 좋아합니다 안가립니다 우와 저녁에 나시고랭 시켜 먹어야지 저메추 감사해요 아 저녁 메뉴 추천 나시고랭 아닌데 내 저 메뉴 추천은 라면인데 청양고추 딱 넣어가지고 맵게 오빠 눈가 주름에 다이빙 하고싶어요 눈가 주름이 있다는거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하 파란어 너무 잘어울려 찰떡이야 재밌었어 어제 콘서트 가고싶어요 얼른 오세요 와서 재밌게 뛰어 놀아야죠 성열아 축구는 안좋아해? 저는 움직이는 공은 무서워합니다 싫어해요 가만있는 것만 좋아합니다 내가 진짜로 너 골프 진짜 내가 그만둔 갈 거야 나 그만뒀어요 저는 4개월 정도 안 추고 있습니다 중국 많이 와주세요 가고 싶어요 중국 우리가 가면 올 거예요 제 티켓이 없어요 티켓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오빠 콘서트 떨려서 못 가겠더라고요 티켓은 있고 야올린 아니 티켓 없다는데 떨려서 못 오겠다고 하니까 표가 없대 제가 온라인 콘서트라도 하니까 그렇게라도 인사할게요 여러분 일본에서 기다릴게요 한국도 많이 와주세요 들어가야 된다고요? 들어가야 된다는데? 저는 티켓이 있어요 콘서트 2회차 전성 매진된 거 알아요? 네 그때 실시간으로 저희가 매진되는 걸 바로 확인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밥도 사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밥도 먹고 티켓이 없어요 올콘 올콘 와 좋다 좋다 밑장 빼기 금지? 뭘 밑장을 빼? 두리모에 저는 대표님 차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 건치미수에 뿅 가서 너무 떨려요 지금 저희는 영통펜사를 가고 있습니다 이번 스케줄의 마지막 스케줄 대면펜사도 있죠 대면펜사 30명 영통펜사 20명 미쳤다 내 댓글 읽어줬어 다행히 양도 받아서 갑니다 여러분 업자한테 절대 양도 받아서 사지 마세요 사기도 많습니다 싱가폴도 기다릴게요 오빠 말투 귀여워 일본 콘서트 공연 추가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아 아마 근데 저도 어디서 대표님한테 듣기로는 공연장 대관하기가 좀 쉽지가 않대요 꽉 차가지고 미국 투어 해주세요 미국 투어 좋죠 대표님한테 말하겠습니다 영어로 저희 노래 한 마라 내자고 어때요? 너무 가고 싶어요 너무 가고 싶대요 진짜로 너무 가고 싶어 난 꿈을 꾸 너무 가고 싶어서 미국 가는 꿈을 꾼답니다 꿈속에서 매일 가 대만 콘서트 2회차 매진 너무 가고 싶어 대만 빨리 갈게요 그때 가서 봐요 유럽 투어 해주세요 영통팬스 하는 데 프랑스 팬분들도 많이 계시고 캐나다 팬분들도 많이 계시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업자들 진짜 뚜까 맞아야 돼 이거 뭐야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읽은 거예요 그냥 이성열 김성규 존잘탱구리 좋아 좋아 일본어 스쿼시다케 해주세요 일본어 조금 해주세요 인기 많아서 좋은데 질투나 내자리 아 어떡해 어떡해 아 도착했대요 아 도착했다는데 이번엔 진짠데 이번엔 진짠다 이번엔 진짜다 이번엔 진짜다 도착했다 도착했다 진짜예요 여러분 킨 상태로 가볼까 그러면 또 이제 여기 팬분들이 또 나오는데 아 그럼 안되지 그럼 안되지 또 아 아쉽게 됐다 여러분들 얼굴 나왔네 그쵸 그쵸 다이스키 다이스키 여러분 이따가 또 만나요 고척돔 콘서트 해주세요 와 오히려 어 앵콜 콘서트 고척돔에서 오히려 좋아 여러분 갔다 올게요 빠바바이 이성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